상록구하고 단원구를 합친 안산시의 최종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또 계속해서 다음 더 쉽게 제가 재편집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안산시를 착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합계 맨 위에입니다. 재종길 11만 9,595표 이민근 11만 9,776표 이것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투표소 레벨마다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와 당일투표소 대본결 대가지고 총합을 구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여기에 빨간색입니다. 총합을 대보니까 재종길은 11만 9,542표 선관위 자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표수가. 53표가 남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투표소 레벨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당일투표 득표소를 합산해 보니까 여러분들 11만 9,721표가 나와가지고 선관위 자료하고 55표나 무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윤하스 부부는 3표 차이가 납니다. 53표, 55표, 3표를 합치면 111표의 익려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무효표 7표를 합치게 되면 총 118표가 남습니다. 그런데 얘는 118표가 남더라도 그냥 뭉개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컴퓨터가 아우성을 치기 때문입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0, 118, 53, 55, 0, 3, 111, 7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 담당자가 부랴부랴 뭡니까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바로 0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남은 표수에 반대되는 마이너스 118표를 집어넣어가지고 작업을 끝내고 다음에 의정부나 강명시 끈으로 넘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일어난 실상입니다. 118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이 A가 181표는 무슨 값인고 하니까 맨 위에 합계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합계를 따르면 재종길 119만 595표, 이민근 119만 776표, 이민근이 181표로 당선됐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 차이 값 B입니다. 이 차이 값 B는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이 차이 값 B는 이번에 두 표 차이가 났습니다. 이번에 재금표 최종 결과가 두 표가 여러분들 차이가 납니다. 재종길이 119,594표, 이민근이 119,773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179표 차이가 납니다. 179표 차이가 납니다. 두 표가 차이가 났 거죠. 여러분들 179표하고 181표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18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다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얼마를 표를 손을 댔는가라는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추정을 해보니까 상록구에서는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756표로 승리를 했고 단원구에서는 3603표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합쳐서 4358표의 표차를 낸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드러난 마이너스 118표까지 합치게 되면 제야 전문가 추정치는 이민근 후보가 181표 차이로 승리한 것이 아니고 4476표 차이로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추정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록구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락을 바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도록 그다음 단원구에서는 표차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4476표 정도의 차이로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가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총종합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이 늦었던 이유는 가장 쉽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도표로 만들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 도표 한 장만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도표 하나 이 도표 하나만 보시게 되면 안산시장 선거에 무슨 일이 났는지 재검표에서는 무슨 일이 났는지 다 이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을 하나도 안 하더라도 최소 104표를 전산적으로 그리고 위조표를 통해가지고 증가를 시킨 겁니다. 이 작업은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합니다. 6월 1일 안산시장 선거 재검표에서 득표수 위조 증가 발각 가장 큰 죄가 투표지 위 증감죄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투표지 위 증감죄는 공직선거법에서 엄하게 다루죠. 이 도표를 보면 이번에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재검표를 했는지 왜 그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를 여러분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작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 분도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것만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산시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한 최종 데이터입니다. 재종길 11만 9,595표 이민근 11만 9,776표 181표 차이로 국힘당 승리 그리고 여러분 이 합계는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B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는 안산시의 모든 한 50여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재종길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특표소와 당일특표소를 다 합산해봤습니다. 합산해보니까 11만 9,542표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사전투표특표소하고 당일특표특표소가 재종길 후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A, B 차이가 53표가 여러분 선관위 발표 자료가 많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민근 후보는 선관위 발표는 11만 9,776표인데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특표소하고 당일특표특표소 다 합산해보니까 11만 9,721표로 여러분들 무려 선관위 발표 자료가 55표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무효표까지 다 합치게 되면 플러스 118표가 남는 겁니다. 118표가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118표가 남은 겁니다. 118표가 여기 여러분 118표가 여기 이야기하는 118표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18표의 이런 표가 남으면 컴퓨터가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지냅니다. 표가 맞지 않는다. 표가 맞지 않는다. 표가 맞지 않는다. 웽웽웽웽 그냥 표가 맞지 않는다고 막 그냥 고함을 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 고함이 잘못 투입 및 구분 투표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플러스 53 55로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가 이렇게 잘못 투입 및 구분 투표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숫자를 빼줘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작업으로 총 118표를 빼줘야 되고 그리고 후보별로는 53표를 빼주고 55표를 빼줘야 여러분 작업이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검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여러분 재검표 결과가 2입니다. 2 재검표 결과가 한 표가 줄었습니다. 재종길 11만 9,594표 이민근 후보는 3표가 줄었습니다. 11만 9,773표 재검표 득표수를 빼보니까 선관위 발표는 과거에 181표 차로 국힘당이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국힘당이 179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이 놀라운 겁니다. 이 재검표 결과 2를 보게 되면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위 이야기에서 이 표수를 뭡니까 개수 조정하기 위해서 표를 뺐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55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이런 표에다가 52표를 더해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투표소 레벨에서 숫자로 확인된 빨간색에다가 승관위가 승관위가 52표를 더해가지고 이번에 재검표 결과를 만든 겁니다. 빼준 게 아니고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53표가 남기 때문에 표를 빼줬거든요. 그런데 이 승관이 아마 직원들이 좀 이게 전체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지역 승관위는 지역 승관위는 잘 모를 것 같아요. 표 넣는 것만 잘 알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투표소 레벨에다가 표를 신 투표를 더해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맹백한 여름은 뭡니까? 투표지 증가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투표지를 더한 겁니다. 투표함 속에 있는 사전 투표지와 당일 투표지를 재종균 후보가 11만 9542표를 얻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투표함을 깨보니까 11만 9594표가 된 겁니다. 5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민근 후보가 승관이 발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에서 다 표수를 대해보니까 11만 9721표 붉은색이 나왔는데 이번에 재검표 여러분들 투표함을 까보니까 52표가 더 많은 11만 9773표가 나온 겁니다. 5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무하는 과정에서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들은 이 전산조작 프로그램의 전체 메커니즘을 전혀 언더스탠딩을 못했던 겁니다. 무조건 표수만 맞추는데 집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 내표가 발각이 된 겁니다. 지역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은 전산조작 프로그램의 전모를 전혀 모릅니다. 전산 담당자들도 선거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표가 남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서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D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재종길 후보와 함께 표가 53이 남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53을 집어넣고 이민근 표가 55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55를 집어넣고 전체가 118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118을 전산 운영자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수작업으로 마이너스 118을 집어넣어서 제로를 만들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서둘러서 마이너스 118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지역선관위 직원들이 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표를 52표 52표를 뭡니까 각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보라색 52표입니다. 표를 빼주는 게 정상인데 표를 대해준 겁니다. 표를 맞춰야 되니까 실물 투표지를 투입한 걸로 봅니다. 언제 투입할 것으로 예상하느냐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걸로 봅니다. 재검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치 4.15 총선에서 재검표에서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내리자마자 투표함을 다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당일 투표를 다 갈아치우거든요. 그래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가 나오고 배추님 사전투표 나오고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막 쏟아져 나왔다는 왜 선거가 선거가 끝났 이후에 그 투표함은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맞춰가지고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도 수만 표가 되니까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배추님 사전투표지 하살뼈 사전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본드 투표지 자석투표지 일장기 당일 투표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산시에 제야 전문가가 예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표수를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역 선관위 직원들은 전산조작의 원무고 전혀 모르니까 일단 표를 맞춰야 되니까 4천몇 표를 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뭡니까 104표가 확실히 전거가 발각이 됐거다 이야기죠. 각각 52표를 좋지 않으면 50표 집어넣어버리면 104표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추기 해서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소를 합산한 값에다가 52표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뭐가 나왔냐 이번 재검표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야 전문가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4,476표 정도 집어넣은 것 같다는 이야기죠. 식은 죽 먹기죠. 메모를 그대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이거는 메모 형식으로 재야 전문가 보내준 그냥 일종의 논평입니다. 표의 정감에 대한 논의 우리는 우리는 동단위가 아닌 동네의 각 투표소 1투표소 2투표 3투표 4투표 8투표소 각각의 투표지를 득표수를 합산해서 동별로 합산하고 동별로 다 합친 다음에 총 투표수를 합계해서 성패를 결정합니다. 거수 투표 이하 모든 합산을 해보게 되면 즉 투표수 레벨에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와 당일 투표수를 합계해보면 선관위 발표 자료하고 큰 차이집이 생깁니다. 이 같은 차이집은 재야 전문가가 보기에는 투표수 레벨마다 10%나 5%를 조작하는 소위 반올림 과정에서 발생한 허수로서 이것은 투표지도 없고 전산상에만 존재하는 허수에 해당합니다. 재검표 이후에 선거관련의 발표수는 단위별 투표소를 해서 합산할 수만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18표가 다시 포함된 수치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118표를 더 넣은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총 118표를 더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18표 가운데 재종길 후보 몫이 52표 이민근 후보가 52표를 집어넣어가지고 투표소 레벨의 수하고 52표를 대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맹백한 뭐죠? 위조투표지 투입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검표 의회 선거관리위원의 발표수는 투표소를 외에서 합계수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이것만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는. 아니 투표소 레벨에서 합산한 값이 왜 어디에서 이런들 득표수가 있을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52표를 더해가지고 각각 52표를 대가지고 총 118표를 대가지고 무소속도 있고 무효표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전사니까 소위 선거 데이터 이번에도 엉망진창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조작한 것을 숨기게 해서 또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표를 다시 뺐는데 이번엔 또 그걸 포함해가지고 재검표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투표소 어느 곳에 선관은 118표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열심히 4,476표를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인 선거라 이렇게 되면 26만 468표만 있어야 되는데 188표를 더 만들어 넣은 숫자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투표지 증가로 봐야 됩니다. 전체 표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118표를 데이터상 뺀 상태가 없어야 맞습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들 나와야 되는데 이 숫자에서 118표를 더해가지고 만든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뭐죠? 여기에 재검표 결과를 보게 되면 오히려 빼가지고 교정한 게 아니고 더해 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엉망진창이 발생한 겁니다. 지역선관위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투표 득표수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이렇게 전산조작 메커니즘을 전부를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전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118표가 남으니까 마이너스 118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전산을 그냥 완성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특히 치명적인 실수는 표를 빼줘야 되는데 더해줘가지고 재검표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나온 겁니다. 재검표 결과가 재검표 결과가 투표소 레벨에서 사전투표 당일투표를 합산한 것에 또 표를 더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52표가 더해진 겁니다. 이 사람도 이민근 후보도 52표가 더해지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